비타민 D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형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조 관점에서의 비타민 D 고르는 법 말씀드리고요 섭취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릴 건데요 비타민 D는요 음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따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무조건 좋은 영양소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제조 관점에서 비타민 D 고르는 법 첫 번째 단일기능성 제품으로 하루 2에서 3천 아이유 제품을 고르자 이런 분들 많죠? 난 종합비타민 먹어서 비타민 D 먹을 필요 없어 내가 먹는 유산균 제품에 비타민 D가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따로 비타민 D를 먹지 않아 이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합비타민이나 복합기능성 건강기능식품에는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먹는 건 비타민 D가 2천 아이유 들어있는 종합비타민인데요 오메가3인데요? 밀크씨슬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하겠죠 그래도 저는 비타민 D는 다른 영양소나 기능성분들이 섞여있지 않은 단일제제 그러면서 하루에 비타민 D 2천에서 3천 아이유를 제공하는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단일제제를 추천하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 섭취 방법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천에서 3천 아이유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제조 관점에서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유들은요 제조 과정에서 안정률 혹은 잔존율이라고 해서 제품을 실제 생산할 때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10에서 20%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 같은 밀양 비타민들은요 그보다 더 많이 넣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20에서 30% 혹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조업체마다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긴 하지만 비타민 D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꽤 많이 높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함량 기준으로 2천에서 3천 아이유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제조 관점에서 비타민 D 고르는 법 두 번째 흡수율 논란 보통 이런 액상 형태 그리고 이런 연질 캡슐 형태로 된 비타민 D 제품들이 흡수율이 더 좋다고 광고하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런 정제 타입으로 드셔도 몸속 비타민 수치는 잘 올라가거든요 결국에 액상이나 연질 캡슐이나 이런 정제 형태 모두 흡수율은 똑같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흡수율이 높은 액상 비타민입니다 라는 흡수율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자가 되겠고요 흡수율은 제품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고 어떤 타입의 비타민 D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타민 D에는 D2가 있고 D3가 있는데 D3가 더 체내 이용률이 높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고요 국내 판매 중인 제품들은 액상이든 캡슐이든 정제든 99% D3 형태라서요 비타민 D 고르실 때 굳이 흡수율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조 관점에서 비타민 D 고르는 법 세 번째 크기가 작은 정제 형태를 고르자 제가 앞서 비타민 D를 하루 2천에서 3천 아이유 제공하는 제품을 고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천, 3천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미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함량이라도 하루에 만 아이유 이래도 비타민 D 제품에서 실제 비타민 D의 원료가 차지하는 비율 즉 제품의 레시피에서 비타민 D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정제를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하게 다른 부성분이나 첨가물들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그만 정제로도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부성분이나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알맹이가 큰 제품을 드실 필요 없다고 되겠고요 야 그럼 하루에 한 방울 먹는 액상 타입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저는 기름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액상 타입에는 기름이 첨가되는데 실제 제조 현장에서 첨가되는 오일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요 물론 매우 소량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래서 개봉 후에 잘 관리하면서 드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액상 타입 제품 드시면 되겠고요 가장 추천드리지 않는 건 연질 캡슐이죠 이런 연질 캡슐은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캡슐 안쪽 내용물이 절반 이상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콩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전 싫습니다 요즘 추어블 형태도 있는데요 어린이들만 먹으면 되고요 굳이 성인까지 추어블 비타민 D를 드실 필요는 없겠네요 제조 관점에서 비타민 D 고르는 법 네번째 비타민 D 종류는 무시하고 컨셉 원료에 주의하자 동물성 비타민 D, 식물성 비타민 D 이런 말 있죠 동물성은 해롭고 식물성이 좋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비타민 D에서만큼은 동물성, 식물성 나누는 거 전혀 의미 없고요 일반 비타민 D, 활성형 비타민 D, 건조유모 비타민 D, 버섯 비타민 D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다 똑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D 형태가 D2냐 D3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품의 기능성이나 효과보다는 보여주기 식으로 마케팅 목적으로 미량식 첨가되는 컨셉 원료들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비타민 D 제품에는 여러가지 과일이 들어있어요 채소가 들어있어요 등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시면 안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비타민 D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직접 접했던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 D 섭취 방법 첫 번째 굳이 칼마디를 고집할 필요 없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세가지 조합을 칼마디라고 하죠 사실 이 조합은 칼슘의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함이지 비타민 D에 흡수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타민 D를 꼭 칼마디로 섭취해야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살짝 말씀드리자면 칼슘은요 뭐 비타민 D나 폴리감마, 글루탄산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칼슘을 비타민 D나 폴리감마, 글루탄산이랑 같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종류의 칼슘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여튼 비타민 D는 굳이 칼마디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비타민 D 섭취 방법 두 번째 굳이 매일 먹을 필요 없다 제가 앞에서 비타민 D는 복합제재 말고 단일제대로 2,000에서 3,000아이유 제품을 고르자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매일 드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타민 D 수치가 진짜 너무너무 낮아서 그런 분들은 매일 드셔야겠지만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2,000에서 3,000아이유 정도 제품을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요즘 병원 가서 비타민 D 주사 맞으시는 분들 많죠? 그 주사 매주 맞나요? 몇 달에 한 번 맞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2,000에서 3,000아이유 제품보다 낮은 함량으로 매일 먹는 것은 안 되냐? 그런 건 아닌데 요즘 가뜩이나 영양제를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 많죠? 드시는 영양제 종류가 많아졌기 때문에 비타민 D라도 이틀에 혹은 3일에 한 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 섭취 방법 세 번째, 식후 섭취 그리고 부작용 사례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꼭 식사와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드시고요 부작용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찾아보시면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많이 먹으면 축적돼서 부작용이 생긴다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고 심장이나 혈관에 좋지 않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딱 두 번 봤거든요 제품 표기 기준으로 5,000아이유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D를 드시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한 그래서 병원 진료까지 받은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병원 주치의 왈 요즘 비타민 D 드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고함량 비타민 D 때문인 것 같긴 하지만 비타민 D는 고함량으로 먹어도 매우 안전한 것으로 많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특정 함량 이상의 비타민 D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고 있는데 불거짐이나 가려움 혹은 발진 등의 피부 트러블이 나타난다 섭취를 중단하셔야겠고요 제가 단일제제 비타민 D 추천드린 이유에는 이런 맥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단일제제로 다른 부성분이나 첨가물이 되도록 적게 들은 제품을 드셔야 혹시 모를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비타민 D가 원인이라는 것을 빨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임이었습니다 권기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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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나임